안녕하세요 은호TV의 은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동결건조 들고 모양젤리 나오신거 아시죠? 이번에는 동결건조 수박젤리 모양도 나온거를 알고 계셨죠? 자 오늘은 수박젤리 먹어볼거에요 생긴거는 맛있게 생겼구요 맛은 그거 수박과 밑에 그 맛 아시죠? 그 무슨맛이었지? 수박과 밑에 초록색있잖아요 그 맛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제 먹어봤는데 이거보다는 맛있긴 않네요 우와 근데 보이시죠? 안에는 솜사탕 맛이에요 안에는 솜사탕 맛이에요 여러분인데 동결건조 수박젤리가 지구젤리보다는 아쉬운게 얘가 얘가 얘보다는 그러니까 1% 좀 더 맞았어요 얘가 확실히 얘보다는 얘가 더 맛있어요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에요 다음에는 여기 열대요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었네요 재밌었으면 구독자에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